안녕하세요. 요양TV 장혜영 강사입니다. 요양고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핵심 콕콕 모의고사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를 지원하는 노인복지시설은 1번 노인복지관, 2번 노인요양시설, 3번 노인공동생활가정, 4번 노인일자리지원기관, 5번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답은요? 5번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노인학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분들 상담도 하고 또 신고 접수도 받고 이러한 사례관리 절차를 지원하는 복지시설이 바로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연세드신 분들 특히나 이제 연세가 65세 이상 이렇게 노인이라고 하시는 이런 분들을 자녀분들이나 주변에서 학대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보호받아야 되죠. 그래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괄호 안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오른 것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려면 대상자와 그 가족이 괄호와 게임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번 방문조사결과서 2번 급여제공계획서 3번 장기요양인정서 4번 요양보호기록지 5번 상태기록지 정답 골라볼까요? 3번 장기요양인정서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려면 지금 이제 등급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려고 어딜 가느냐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서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가서 상담받고 이제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세요 하는데 그때 장기요양인정서 받으셨죠? 하면서 이 인정서하고요.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고 하는 거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답이 3번 장기요양인정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는 이제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였는데 이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3번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절차 중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단계는 대상자의 기능상태평가에 욕구평가를 하고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목표와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정한다. 1번 모니터링, 2번 서비스 제공, 3번 서비스 신청 및 상담, 4번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5번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정답은요? 5번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입니다. 자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을 하시려면은 일단 이제 장기요양 기간에 가서 이제 서비스를 신청하고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단계가 바로 여기 네모박스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대상자의 기능상태평가에 욕구평가, 또 서비스 목표 이런 모든 내용들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결을 하는 게 세 번째 단계.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되겠죠. 서비스를 제공 받고 그리고서 모니터링이 실시가 됩니다. 지금 내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모니터링이 다섯 번째 단계에 이렇게 순서가 이루어지니까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장기요양 기관이 주관적으로 대상자의 변화 및 서비스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1번 욕구평가, 2번 형성평가, 3번 사례평가, 4번 모니터링, 5번 기능상태평가. 정답은요. 4번 모니터링입니다. 자 대상자의 변화 그리고 서비스 진행, 지금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모니터링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네요. 5번 대상자의 등급에 따른 월 한도금액, 본인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등 대상자와 가족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는 정답은요. 1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월 한도금액, 본인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안내서 이것이 바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여기 이제 개인별로 틀리기 때문에 본인부담률이라고 하는 게 제가 급여를 받으신 분은 15%, 시설급여 받으신 분은 20%를 본인부담이 내지만 개인별로 틀려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게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개인별로 틀리니까 이게 바로 이 내용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장기요양 인정서 같은 경우는 등급이 나와 있는 내용이 장기요양 인정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꼭 구별해 주셔야 되겠네요. 6번 유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물리치료, 2번 언어 및 작업치료, 3번 투양 및 관장, 4번 흡입 및 비위관 삽입, 5번 말범 및 생활상담 정답은요? 네 5번이네요. 말범 및 생활상담 이것이 이제 정서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어르신과 말벗을 해주시고 상담을 해주시면 정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고요. 1번처럼 물리치료나 이런 언어 작업치료 이런 것들은 이제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에 해당이 되고요. 투양 및 관장도 의료인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4번의 흡인이나 비위관 삽입도 역시 의료인이 시행하게 되는 의료행위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네요. 7번 노인장기휴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편지대필, 2번 책 읽어주기, 3번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4번 침대 주변 정리 정돈, 5번 병원 방문 시 동행 정답은요? 3번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입니다. 자, 노인장기휴양보험 서비스 표준 서비스의 내용이 상당히 항목이 많은데 여러가지 서비스의 종류 중에서 신체활동을 아느냐? 이걸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자, 휠체어로 옮겨 태우는 거죠. 무엇을 옮겨 태워요? 어르신의 신체를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1번처럼 편지대필, 2번 같이 책 읽어주기, 이것은 정서지원 서비스에 해당되고요. 4번 같이 침대 주변 정리정도는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럼 병원 방문할 때 동행해 주시는 것은요? 개인활동을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8번 유양보사가 준수하여야 할 유양보 서비스 제공의 원칙은? 1번 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의 식사 준비를 해준다. 2번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의 성격, 습관 등을 확인한다. 3번 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적으로 도와준다. 4번 사고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5번 분실, 파손, 부상 시에는 개인 비용으로 해결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의 성격, 습관 등을 확인한다. 이런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어르신을 유양보 제공하기에가 너무 수월해집니다. 정답 2번이네요. 9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시설생활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은 이 씨 할머니는 거울을 보면서 내게 묻지도 않고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잘라버렸어. 나이 먹고 시설에서 생활한다고 사람을 무시하네? 라고 화를 내신다.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3번 차별미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 골라볼까요? 4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입니다. 자 어르신이 이제 머리를 어르신께 묻지도 않고 짧게 잘라버렸습니다. 이 씨 할머니잖아요. 할머님이 머리를 짧게 자르시는 거는 본인의 이제 개인 취향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개별화된 어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잘라버리신 거예요. 요것이 이제 어떤 권리가 침해당했느냐 이것은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를 침해당한 거죠. 그래서 요 사례는요. 4번이라고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인류로 오른 것은 1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동료와 공유한다 2번 등급 판정을 받도록 유도한다 3번 노인학대가 확실한 경우에만 보고한다 4번 인종, 연령, 성격에 따라 수준별로 차별대우한다 5번 복장 및 외모관리 등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정답 골라 볼까요? 5번 복장 및 외모관리 등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이런 내용은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다 그러면 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직업윤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복장도 단정히 외적인 위생관리 이런 것도 자기관리를 철저히 건강관리 등 이런 것을 자기관리 철저히 하는 게 우리의 또 직업윤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 5번이네요. 11번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오른 것은 1번 요양보호사의 판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대상자보다는 보호자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3번 대상자의 개인적인 권리를 보호한다 4번 대상자의 상태는 중요한 것만 기록한다 5번 간호사에게 보고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골라 볼까요? 3번 대상자의 개인적인 권리를 보호한다가 맞네요.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대상자의 개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3번입니다. 12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오른 것은 1번 질환에 민감하여 초기 진단이 쉽다 2번 원인이 명확한 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3번 질환의 재발이 빈번하며 회복이 빠르다 4번 신장 기능 저하로 약물에 둔감하게 반응한다 5번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려워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정답은요? 5번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려워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입니다 노인성 질환은 노화인지 질환인지 이렇게 명확하게 진단을 내리기가 힘듭니다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는 질병에 민감하여 맞습니다 질병에 민감하다는 것은 질환에 걸리기 쉽다 이런 내용이 질환에 민감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초기 진단이 쉬운 건 아닙니다 초기 진단이 어렵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 원인이 명확한 급성 질환이 아니고요 만성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질환이 재발이 빈번하며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빠를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회복이 느립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신장 기능 저하 네 맞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요 그런데 약물에 둔감한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정답이 5번이네요 13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특징 중 영양부족을 초래하는 이유는 1번 신맛과 쓴맛의 미각 저하 2번 위액의 산도 증가 3번 타액과 위액 분비 증가 4번 지방의 흡수력 증가 5번 씹는 능력 저하 정답 골라볼까요? 5번 씹는 능력 저하입니다 네 치아가 탈락이 되고 또 없으신 분들은 이제 틀리를 하게 되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가 많이 탈락되시기 때문에 잘 못 씹으세요 그러다 보면 잘 못 씹으시니까 영양부족을 초래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신맛이나 쓴맛은 점점 많이 느끼게 되면서 입맛이 없어집니다 자 위액의 산도도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지시고요 타액과 위액 분비도 역시 저하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지방의 흡수력은 저하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정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의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호흡기 비마를 통해 사람에게 사람으로 전파된다 갑작스러운 발열과 두통이 생긴다 전신 쇄약감, 이누통, 근육통이 나타난다 1번 뜨거운 물로 옷을 세탁하고 목욕을 자주 한다 2번 매년 1회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는다 3번 주기적으로 간기능 검사와 객단 검사를 받는다 4번 신체 접촉이 있었던 모든 사람은 동시에 치료받는다 5번 흉부 방사선 촬영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매년 1회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는다 입니다 자, 이 다음과 같은 네모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러한 질환은 어떤 질환일까요? 호흡기 비발을 통해 사람에게 사람으로 전염되고 또 갑자기 발열이 생기고 또 전신 쇄약감, 이누통, 근육통, 독감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나타나는 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2번이 정답이죠 매년 1회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아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방접종을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이 내용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5번 기도의 만성염증성 질환으로 숨을 내쉴 때 쎅쎅거리는 소리가 나는 호흡기 질환은 1번 천식, 2번 폐렴, 3번 폐암, 4번 폐결액, 5번 만성기관지염 정답 골라볼까요? 1번 천식이네요 네, 기도의 만성염증성 질환입니다 기도라고 하면 공기 다니는 길입니다 기도, 그래서 숨을 쉴 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길이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숨을 내쉴 때 쎅쎅거리는 소리가 난대요 기도의 만성적 염증은 지금 공기 다니는 길이 이렇게 기도가 있고 또 이렇게 코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면 기도를 통해서 폐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지금 기도의 만성염증성 질환이라 그러면 기도가 이렇게 지금 과민반응을 보이면서 부어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요 들어갈 때는 어떻게 이렇게 훅 하고 들어가는데 나올 때요 여기 이제 이렇게 부종이 있는 이 부분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내쉴 때 쎅쎅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한 특징적인 질환이 바로 이제 천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대로 기도의 만성염증성 질환으로 내쉴 때 쎅쎅거리는 소리가 나고 과민하게 어떤 공기 중에 있는 꽃가루라든지 화학물질 이런 걸로 인해서 유독이 이 사람만 과민하게 반응하는 과민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질환이 바로 천식입니다 정답이 1번이네요 16번 빈혈이 있는 대상자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할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차가운 물을 마시게 한다 2번 심호흡을 크게 하도록 한다 3번 곧바로 바닥에 주저앉힌다 4번 비타민C 음료를 마시게 한다 5번 함께 스트레칭을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 곧바로 바닥에 주저앉힌다입니다 빈혈이 있다 이건 이제 피가 모자르는 건데요 빈혈이 있는 대상자는 이렇게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때 넘어지면서 낙상을 일으키면서 머리가 다친다든지 신체 손상이 일어납니다 낙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냥 너무 어지러우니까 뇌까지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피가 잘 모자른 거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주저앉혀주시면 바로 앉혀주시면 어지럼증이 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17번 욕창이 생기는 위험요소가 가장 적은 대상자는 1번 요실근 변실금이 있는 대상자 2번 스스로 체위변경이 가능한 대상자 3번 영양부족으로 피하지방이 적은 대상자 4번 장시간 와상 상태로 근육이 위축된 대상자 5번 침대에서 잘못 잡아 끌어 피부가 벗겨진 대상자 정답은요 2번입니다 자 여긴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욕창이 생기는 위험요소가요 적은 대상자예요 적은 그러면 이분들은 욕창이 거의 안 생길 거다 어떤 분이 안 생겨요 스스로 체위변경도 하고 이동도 하고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은요 욕창이 잘 안 생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1, 3, 4, 5번은요 욕창 위험요소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둔부에 도넛 베개를 대주어 혈액순환을 돕는다 2번 물티슈로 닦아주고 파우더를 사용하여 건조시킨다 3번 피부에 묻은 오염물질은 미지근한 물로 씻고 말린다 4번 휠체어에서는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준다 5번 단백질이 적은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 피부에 묻은 오염물질은 미지근한 물로 씻고 말린다 이게 정답입니다 욕창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부에 오염물질 묻었네요 그러면 이렇게 미지근한 물로 씻고 말려주는 것은 너무 잘 해주셨어요 뜨거운 물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오히려 손상됩니다 미지근한 물 잘 해주셨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머지는 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볼게요 둔부에 도넛 베개 이거 안 됩니다 도넛 베개 오히려 순환이 저해되고요 물티슈로 닦아주고 파우더 사용했네요 파우더가 안 됩니다 땅구멍을 막기 때문에 안 되고 4번 같은 경우에 휠체어에서 지금 앉아있네요 그럼 자세 바꿔줄 때는 1시간마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5번 같은 경우에 단백질이 적은 음식 아니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이걸 드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단백질은 피부를 재생시켜 주는데 꼭 필요한 그런 영양 성분이기 때문에 단백질은 특히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19번 대상포진에 관련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1에서 2주면 통증이 없어진다 2번 세균성 질환이므로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3번 과거의 풍진을 알았던 사람에게 주로 발생한다 4번 몸 전체의 작은 물질과 가려움증이 나타난다 5번 물질이 나타나기 전 감기 기운과 함께 일정 부위에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 대상포진은 예전에 수두를 앓으셨던 분이 신경절에 수두 바이러스가 남아 있다가 면역이 떨어지면서 스물스물 올라와서요 몸통 같은 쪽에 이렇게 띠 모양을 형성하면서 가려움증, 물질 이런 것들을 동반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피를 형성하면서 낫는데요 통증이 좀 많아요 그래서 1번 보시면 1주에서 2주면 통증이 없어지면 좋겠지만 이렇게 조금 더 오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통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가기도 하고요 자 2번 같이 세균성 질환 아니고요 바이러스성 질환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과거에 풍진을 알았던 사람 아니고요 과거에 수두를 알았던 사람에게 주로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자 4번은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몸 전체가 아니고요 몸의 한쪽에 이렇게 띠를 형성하면서 물질 혹은 가려움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네요 20번 대상자가 옴에 감염되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혈액순환을 위해 체위 변경을 자주 한다 2번 적절한 영양과 휴식으로 면역력을 강화한다 3번 피부에 로션이나 오일을 충분히 발라준다 4번 진통제를 사용하여 통증을 줄이고 냉찜질을 한다 5번 감염된 사람이나 침구, 옷, 수건 등과의 접촉을 금한다 정답은요 5번 감염된 사람이나 침구, 옷, 수건 등과의 접촉을 금한다 대상자가 옴에 감염됐을 때요 우리도 역시 이 대상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우리도 사람 대 사람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사람과 접촉했을 때도 감염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나 침구나 옷, 수건 사람도 사람 대 사람으로 감염되고 이 대상자가 쓴 옷이나 수건과도 접촉을 하면 감염이 돼요 그래서 이제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접촉을 금한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옴 진드기라고 여기에 이제 사진에 보이는 이 진드기가 피부에 이제 구를 뚫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서식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손가락 마디 사이 혹은 이제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데 이렇게 겹치는 부분에 주로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을 주로 밤에 하고 또 알도 밤에 까고 또 분비물도 밤에 배출을 하기 때문에 주로 굉장히 밤에 가려워요 밤에 가려우니까 이제 밤에 긁으시는 분은 이제 옴이라고 의심을 하시면 되고 접촉을 하였다 그러면 접촉했던 가족이나 혹은 요양보사님 접촉했던 사람은 모두 함께 치료한다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1번 수정체의 황화현상으로 색의 식별능력이 떨어진 노인이 구별하기 어려운 색은 1번 빨간색, 초록색, 2번 보라색, 남색, 3번 빨간색, 노란색, 4번 검정색, 흰색, 5번 노란색, 남색 정답은요 2번 보라색, 남색입니다 자 수정체의 황화현상은 또 뭘까요? 지금 이걸 알아야 문제를 푸는데요 수정체라고 하면 눈이 지금 안구가 여기 이렇게 지금 눈동자가 있죠 자 눈동자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지금 황화현상이래요 이건 노화의 일종이거든요 황화현상이다 그럼 여기가요 이렇게 셀로판지 끼워 놓은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노랗게 황화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색깔 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 셀로판지를 이렇게 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색깔 구별 잘 안 되겠죠 그게 바로 황화현상입니다 보라색이나 남색 구별이 힘들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수정체의 황화현상이고요 또 하나 이 수정체의 백태가 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거는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수정체가 이렇게 색깔이 뿌옇게 변하게 되죠 그것을 이제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노인성 안구 질환으로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수정체의 황화현상은 노화로 인해서 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당뇨병을 앓고 있는 대상자의 운동요법으로 오른 것은 1번 공복시 운동을 할 때에는 고혈당에 대비한다 2번 운동 전에 경구형 혈당 강화제를 먹고 운동한다 3번 혈당이 300mgdL 이상일 때 운동을 시작한다 4번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30분 이상 운동한다 5번 맨발로 산책하기 등 쉬운 운동을 무리하지 않는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30분 이상 운동한다 이 내용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뇨병을 앓고 있는 대상자는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중 내에 있는 당이 2시간 지금 식후 30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 되면 혈관 내에 포도당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포도당 수치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포도당들이 쓰여져야 되죠 그래서 세포내로 이동을 해서 당이 떨어지게 하는 이러한 호르몬들을 인슐린이라고 하죠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이제 혈관 벽에 이렇게 이동하기 쉽도록 어떤 장치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당들이 세포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인슐린의 역할은요 당을 떨어뜨려 주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당뇨병이신 분들은 인슐린이 이제 당을 제대로 써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가 떨어지고 인슐린 분비가 저하되면 당을 잘 못 써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혈중 내에 당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당을 내보내야지라고 하면서 소변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당뇨병인데요 그런데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러한 당내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식후 이렇게 당이 올라갔을 때 운동을 해주면 당내성이 좋아진다 당내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포도당이 세포내로 이동을 잘한다 결국엔 당을 떨어뜨려 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4번이네요 23번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주의 집중이 매우 떨어진다 2번 대부분 만성으로 진행한다 3번 수면 양상이 규칙적이다 4번 신체적 생리적 변화가 없다 5번 서서히 나타나면 나중에 사람을 못 알아본다 정답 골라볼까요 1번 주의 집중이 매우 떨어진다 섬망은 어떤 이제 정신병적인 증상인데요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치매 오면서도 오기도 하고 이 섬망 증상이 전해질 불균형으로도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증상이 어떤 거냐면 이제 환각 증상 같은 거 있죠 환각 또는 환청, 환시 이런 것도요 어르신들은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러시기 때문에 주의 집중이 너무 떨어집니다 왜냐 창밖에서 친구가 막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김장을 막 하기도 하시고 뱀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방 안에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 집중이 매우 떨어진다 이걸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2번은요 대부분 만성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급성 질환이고 급성이기 때문에 대체로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우리가 치매는 나으실 수 있어 이렇게 얘기 못하지만 섬망은 좀 좋아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면 양상은요 굉장히 불규칙하세요 막 내리 2, 3일 주무시다가 또 막 2, 3일 안 주무시다가 그래서 불규칙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체 생리적인 변화는 막 굉장히 극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4번도 내용이 이제 틀린 내용이고 5번 같은 경우도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 게 아니죠 급격하게 나타나고 처음부터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5번의 이 예문은 거의 이제 치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섬망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나타나고 처음부터 사람을 못 알아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번 질병에 따른 영양관리 방법이 옳게 연결된 것은 1번 폐렴, 단백질 섭취 제한 2번 요실금, 수분 섭취 제한 3번 고혈압, 수분 섭취 권장 4번 위암, 저단백식이 권장 5번 갑상선 기능 저하증, 염분 섭취 권장 정답은요? 3번 고혈압, 수분 섭취 권장입니다 자 혈압이 높아요 그래서 이 수분 섭취를 혈압이 높은데 수분 섭취를 권장해야 되나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혈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분 섭취를 권장해 주셔서 혈액의 점도도 낮춰주고 그리고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물을 충분히 드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혈압약과 함께 복용할 때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은 1번 인삼, 2번 루테인, 3번 감마리놀레산 4번 오메가3 지방산, 5번 프로바이오틱스 정답 골라볼까요? 1번 인삼입니다 혈압약과 함께 인삼을 드시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 내용은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라 인삼이 좀 열이 많은 식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혈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루테인 같은 경우는 눈의 막막내의 황반 구성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눈의 영양을 위해서는 드셔주시면 좋고요 감마리놀레산 같은 경우는 항혈전제하고 같이 복용하면 약효가 너무 과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지방 응고 억제제와 복용하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고요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항생제와 복용하면 약효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세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26번 65세 이상 노인이 반드시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 감염병은 1번 수도, 2번 홍역, 3번 풍진, 4번 폐결액, 5번 폐렴구균 정답은요 5번 폐렴구균입니다 65세 이상이면 1회만 접종하셔도 되고요 폐렴이 우리나라 전체 사망률에 3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폐렴구균 예방주사는 반드시 맞아주셔야 되겠습니다 27번 맛과 영양이 변하지 않게 보관하는 방법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포도 실온 보관 2번 망고 실온 보관 3번 복숭아 냉장 보관 4번 블루베리 실온 보관 5번 아보카도 냉장 보관 정답은요 2번 망고 실온 보관입니다 맛과 영양이 변하지 않게 실온에다 보관해도 잘 익어가는 후숙과일 토마토, 복숭아, 키위, 망고 이런 것들이 이제 후숙과일인데요 실온에 보관하시면 맛과 영양이 변하지 않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포도는요 냉장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복숭아는요 실온이고요 블루베리는요 냉장 같은 경우는 10일 이내 또 냉동을 시켜서 많이 드시죠 자 아보카도 같은 경우도 실온에다 보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8번 당뇨병 대상자의 혈당 조절과 비만의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은 1번 수박, 2번 찹쌀밥, 3번 고구마, 4번 양배추, 5번 늙은 호박 정답은요 4번 양배추입니다 자 혈당 조절, 비만 치료 예방 자 여기에 이제 당뇨병 대상자는 사실 이제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때 이제 우리가 식품을 갑자기 당이 올라가지 않도록 혈당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드셔야 되는데 이제 55 미만인 경우를 이제 혈당 지수가 지하의 지수가 낮은 식품이다 이렇게 보고요 한 70이 넘어가네 그러면 좀 높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가장 낮은 것은 양배추에요 26입니다 수박도 조금 높습니다 70이 찹쌀밥도 92나 되고요 고구마도 61이네요 자 늙은 호박도 75에요 그래서 이 혈당 지수를 알면 당뇨 대상자들은 혈당 조절하는데 조금 수월합니다 그래서 양배추를 드셔 주시면 당뇨병 대상자가 식이요법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식품이군요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29번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계단보다는 만만한 경사로를 설치한다 2번 화장실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를 조절한다 3번 가능하면 모든 방과 현관의 문턱을 낮춘다 4번 계단 난간을 없애고 작은 깔개를 깔아둔다 5번 취침 시 침대 높이를 최대한 높이고 난간은 내린다 정답은요 1번 계단보다는 만만한 경사로를 설치한다 입니다 계단 내려갈 때 낙상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경사로 설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는요 정말 위험합니다 안 그래도 이제 낙상이 일어나기 쉬운 곳이 화장실인데 물까지 뿌리시면 미끄럽습니다 안되고요 3번도 보시면 가능하면 모든 방과 현관의 문턱을 낮춘다 이걸 또 혹시 정답으로 고르셨을 수도 있는데 문턱은 낮추는 게 아니라 없앤다 로 골라 주셔야 됩니다 4번 같은 경우 계단 난간을 없애고 지금 난간을 없애면 어딜 잡고 내려갈까요 안되고요 없애는 거 안되고 깔개도요 이렇게 작은 깔개에 깔아두면 위험합니다 5번 같은 경우 취침 시에는 침대 높이는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춰야 되겠죠 그리고 난간은요 올려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네요 30번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대상자보다 높거나 낮은 눈높이 2번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 3번 시선을 멀리 한 곳에 고정하는 것 4번 지나치게 머리를 끄덕임 5번 팔짱 끼고 옆으로 비껴안는 자세 정답 골라 볼까요 2번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 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요 메라비언의 법칙으로 언어적인 것보다도 더 많이 의사소통의 기법으로 효과가 훨씬 더 많이 미쳐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러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입니다 이때 이제 대상자를 향해서 약간 기울인 자세는 경청이라는 자세잖아요 경청을 하는 이럴 때는 나는 지금 상대방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 열심히 듣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31번 대상자와 대화할 때 효과적인 듣기를 방해하는 경우는 1번 상대방이 말을 가로채지 않는다 2번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3번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4번 오감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듣는다 5번 시선을 맞추며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한다 정답 골라 볼까요 정답은요 3번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미리 대답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 방해하는 겁니다 효과적인 듣기를 방해하는 경우 3번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대답 미리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응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2번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대상자의 바로 옆에서 이야기한다 2번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사물은 자세히 설명한다 3번 이쪽 저쪽 등의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4번 요양보사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을 설명한다 5번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넨다 정답 골라 볼까요 5번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넨다 시각장애 대상자입니다 시각장애 대상자는 잘 안 보이세요 그래서 신체 접촉을 할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방이 악수를 한다든지 할 때 보이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각장애 대상자는 갑자기 이 신체로 뭔가 이제 다가온다 그러면 놀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이렇게 저 악수 한번 할까요 이렇게 먼저 말을 건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네요 33번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대화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대상자를 일관성 없이 대한다 2번 대상자에게 규칙을 정하지 않도록 한다 3번 시간 장소 사람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4번 낮 동안에는 기본 정보를 자주 바꿔준다 5번 별명을 사용하여 친근감 있게 대한다 정답 골라 볼까요 3번 시간 장소 사람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입니다 지금 진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진압력 장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것을 자주 인식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10시에요 간식 드실 시간입니다 이렇게 저는 누구누구 입니다 혹은 여기는 어디 어디 입니다 이렇게 시간 장소 사람 등을 자주 인식시켜 주시면 좋겠네요 34번 유양보호 기록의 목적으로 오른 것은 1번 유양보호사의 능력평가 2번 유양보호 서비스의 질 향상 3번 대상자와 보호자의 사생활 기록 4번 대상자의 건강을 진단하고 동료와 공유 5번 서비스 제공을 평가받고 대가를 지불 받기 정답 골라 볼까요 2번 유양보호 서비스의 질 향상입니다 자 유양보호 기록의 목적은요 유양보호 서비스를 더 잘하기 위해서 기록도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우리가 모든 기록을 보고서 서비스의 질을 올려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35번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인지 자극 훈련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기능은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을 적어 보세요 가 수박은 괄호 이 제철입니다 나 괄호 은 사계절 중 제일 더운 계절입니다 1번 순발력 2번 기억력 3번 표현력 4번 관찰력 5번 언어의 유창성 정답 골라 볼까요 5번 언어의 유창성입니다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 이렇게 이런 자극 훈련을 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언어를 더 많이 유창하게 쓰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거든요 수박은 여름이 제철입니다 여름은 사계절 중 제일 더운 계절입니다 이걸 생각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5번 언어의 유창성 이렇게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36번 대상자의 냉장고에 있는 두부조림이 상했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대상자 몰래 버린다 2번 마찰을 피하기 위해 모른 척한다 3번 상한 부분만 버리고 가열한다 4번 대상자에게 알리고 즉시 폐기한다 5번 냉장고의 온도를 점검하고 빠른 시일 내에 먹게 한다 정답 골라 볼까요 4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알리고 즉시 폐기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두부조림이 상했기 때문에 절대 드시면 안 되시고 일단은 대상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폐기를 하시는데 만일 대상자가 폐기하길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호자 분께 말씀드리고 그리고서 폐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7번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로 오른 것은 1번 허리를 굽혀 무게중심을 낮춘다 2번 허리를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린다 3번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린다 4번 두 다리를 모으고 들어 올린다 5번 순간적인 힘을 이용하여 들어 올린다 정답 골라 볼까요 정답은요 3번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린다 지금은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경우이죠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중심점을 낮춰 주시는 것은 맞는데 1번처럼 허리를 굽혀서 무게중심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움직여서 낮추고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리는 것이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38번 입맛이 없는 대상자의 식욕을 도두기 위한 방법은 1번 식욕증진제를 복용하게 한다 2번 누룽지를 끓여서 제공한다 3번 고추장 비빔밥을 만들어 제공한다 4번 밥을 먹겠다고 할 때만 제공한다 5번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보기 좋게 담아 제공한다 정답 골라 볼까요 5번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보기 좋게 담아 제공합니다 입맛이 없는 대상자의 식욕을 도두기 위한 방법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어르신의 입맛은 점점 쓴맛을 많이 느끼게 되고 단맛을 잘 못 느끼시기 때문에 입맛이 없어지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가만히 누워 계시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이라는 표현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준비하시면 잔칫날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보기 좋게 담아 그때그때 드시고 또 다 함께 준비해 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기분도 좋아지시면서 입맛이 도두는 이러한 상황이 되겠죠 정답 5번입니다 39번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은 1번 수분이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2번 의자 등받이에 등을 펴고 깊숙이 앉힌다 3번 고개를 뒤로 젖히고 음식을 먹인다 4번 말을 걸어 음식을 천천히 먹게 한다 5번 많은 양을 입에 넣고 꽂고 쉽게 한다 정답은요? 2번이네요 의자 등받이에 등을 펴고 깊숙이 앉힌다 입니다 만약에 깊숙이 앉지 않는 경우는 엉덩이가 이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낙상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깊숙이 앉히는 거 너무 중요하구요 자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번 같이 수분이 적은 음식은 마르기 때문에 마른 음식들은 이렇게 사례가 걸리기가 쉽죠 안되구요 3번처럼 음식을 드실 때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것은 오히려 음식을 삼키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인 상태로 그리고 턱을 뒤로 당깁니다 이 자세가 가장 좋고 그래야 입이 식도보다 아래 위치하게 돼서 넘어갔는데 사례가 걸리지 않고 무리 없이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4번처럼 말을 건다 이러면 말씀하시다가 사례가 걸릴 수가 있어서 요건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말을 걸지 않는다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5번처럼 많은 양을 넣어 주시면 이렇게 씹으실 때 넘어가기도 하고 막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네 조금씩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40번 누운 자세로 식사를 해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중앙에 대고 먹긴다 2번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하여 입맛을 돋는다 3번 배 부위와 가슴을 압박하는 옷을 입힌다 4번 식사 도중 사례 들리면 따뜻한 물을 먹인다 5번 등에 베개를 대어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이네요 등에 베개를 대어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운 자세라 할지라도 옆으로 눕는 것이 훨씬 더 식사하기가 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 약간 혼돈을 일으키시기가 좋은데 입술 중앙에 대고 먹인다 이 내용은 중앙이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입술 옆쪽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오른손잡이시죠 그럼 오른쪽에서 음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옆쪽에서 들어오는 것을 편하게 느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맛이 강한 음식은 오히려 사례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안되시고 침이 많이 나오면서 사례 걸립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압박을 하는 옷을 입히면 식사하실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잘 삼켜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압박하지 않는 옷으로 기억해 주시고 4번처럼 식사 도중에 사례가 들린다 그럼 일단 식사를 중단합니다 지금 사례가 걸렸다고 하는 것은 식도로 넘어가야 될 것이 기도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식사를 중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41번 가루약 복용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종류가 다른 가루약은 섞은 후 나눠 복용한다 2번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한다 3번 물을 먼저 먹게 한 후 가루약을 입에 넣어준다 4번 먹기 한두 시간 전에 미리 물에 녹여 준비한다 5번 약이 희석되지 않도록 물은 조금만 먹인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입니다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한다 우리 어렸을 때도 약을 먹다 보면 어머니께서 이렇게 가루약을 타왔네 그럼 가루약을 이렇게 놓고 그리고 물을 부어서 살짝 이렇게 녹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 방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42번 물약 복용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약을 따르기 전에 약물을 흔들어 섞는다 2번 뚜껑의 안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놓는다 3번 투약 후 남은 약은 다시 약병에 넣는다 4번 약병의 라벨이 붙은 쪽으로 약을 따른다 5번 약 용량이 적을 때에는 숟가락을 이용한다 정답은요 1번이네요 약을 따르기 전에 약물을 흔들어 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농도가 아래쪽은 생약 성분 같은 경우는 약간의 가라앉아 있고 윗부분은 농도가 옅을 수 있어요 그래서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따르기 전에 약물을 흔들어 주시는 것은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헷갈리셨을 텐데 자 이번처럼 뚜껑의 안쪽이 아래가 아니라 위쪽입니다 자 뚜껑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병에서 이제 뚜껑을 내려놓을 때 요 부분이 지금 안쪽이죠 요게 요 부분이 요 안쪽이 어떻게 해요 위로 가게 놓는다 그래야 오염물들이 묻지 않는 겁니다 고 기억해 주시고 3번 같은 경우 투약 후 남은 약은 다시 넣으시면 여기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넣지 않는다 기억해 주시고 4번 같이 라벨이 붙은 쪽으로 약을 따라 주시면 라벨이 요게 이렇게 예를 들어 이제 기침 시럽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약 이름이 있을 겁니다 요쪽으로 이렇게 따르다 보면 이 약 이름이 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벨이 붙은 쪽으로 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따른다 약병에 라벨이 붙은 쪽은요 붙은 쪽을 손바닥으로 잡은 상태로 따르시는 건 가능합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자 5번은 약 용량이 적을 때에는 숟가락을 이용한다 아니구요 용량이 적을 때 양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양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에 요렇게 해서 약을 투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안에 조금씩 넣어 주시면 되겠죠 43번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멸균솜으로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2번 튜브에서 처음 나오는 것은 거지로 닦아 버린다 3번 튜브를 동공 위에 놓고 바깥쪽으로 짜넣는다 4번 연고를 넣은 후 눈을 감고 안구를 가볍게 눌러준다 5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휴지로 즉시 닦아낸다 정답 골라 볼까요 2번 튜브에서 처음 나오는 것은 거지로 닦아 버린다 입니다 혹여나 이제 세균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닦아 주시는 게 맞구요 1번처럼 멸균솜으로 이제 눈을 먼저 닦아 주시는데 바깥쪽에서 요렇게 안쪽으로 닦아 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요런 경우는 여기가 코구요 요렇게 닦게 되면 요 안에 이제 비루관이라고 하는 코를 흘러내려가는 관이 있습니다 요렇게 흘러내려갈 수가 있고 여기가 감염되기도 하지만 또 반대쪽 눈에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은 항상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안이 아니라 항상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요렇게 닦아 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구요 3번처럼 튜브를 동공에다 놓고 바깥쪽으로 동공에다 놓고 하지 않구요 위치가 있습니다 하안검 이라고 하는 아래쪽 눈꺼풀 아래 눈꺼풀 혹은 하부 결망 낭 해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짜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공에 놓진 않습니다 자 4번처럼 연골을 넣은 후 눈을 감고 안구를 가볍게 눌러 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그냥 안구를 움직여 준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자 5번처럼 눈꺼풀 밖으로 나왔네요 그럼 휴지 아니고 멸균 생리 시험수에 적신 멸균 솜으로 바깥에 나온 부분만 닦아 주시면 됩니다 44번 대상자가 화장실에서 배변을 볼 때 유황보호사의 도움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 대처 방법은 1번 문을 열어 놓고 밖에서 기다린다 2번 안전을 위해 끝까지 옆에서 지켜본다 3번 대상자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게 한다 4번 용변이 끝날 때까지 다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 5번 조명을 어둡게 하고 음악을 틀어 편안하게 배설하게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이네요 대상자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게 하고 남은 부분 안 되는 부분만 우리가 도와주신 내용은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정답 3번이네요 45번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변이가 생기기 전에 미리 변기를 대어준다 2번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반드시 누운 자세를 취한다 3번 옆으로 돌려 눕힌 자세로 배설을 하도록 돕는다 4번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으면 기저귀를 채운다 5번 복부 마사지를 하여 장운동이 활발하게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 복부 마사지를 하여 장운동이 활발하게 한다 입니다 침상에서 배설하는 경우는 간이 변기를 사용하실 겁니다 간이 변기는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 꼭 침상에서 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오른쪽에 그림처럼 이러한 간이 변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뚜껑이 달려 있구요 그리고 이렇게 넓적하게 생겨진 부분 이렇게 낮은 부분이 엉덩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안에다가 휴지를 좀 깔아 주시면 좋고 앞부분에도 살짝 덮어 주시면 이렇게 튀지 않아서 좋습니다 자 침상에서 배설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장운동이 활발하게 해 주시면 배변 활동이 원활하게 돼서 좋구요 자 그리고 1번처럼 변이가 생기기 전에 지금 딱 얼굴 보니까 화장실 갈 것 같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미리 대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자 2번처럼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반드시 누운 자세 누워서 일 보셔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힘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운 자세 아니구요 상체를 세워 주시면 훨씬 더 일 보기가 편하세요 그래서 이 자세보다는 위로 이렇게 상체를 올려 주시는 것이 훨씬 좋구요 여기 3번도 역시 옆으로 돌려 눕힌 자세보다는 이렇게 앉아 주신 자세 좋습니다 4번처럼 대상자 협조할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기저귀를 채워 주시는 것은 안 되는 내용입니다 46번 배설이 어려울 때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흘려주는 이유는 1번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 2번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3번 수치심을 줄여주기 위해 4번 배변 후 쉽게 닦기 위해 5번 관략근을 이완시켜 변이를 자극하기 위해 정답 골라볼까요? 5번입니다 관략근을 이완시켜 변이를 자극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략근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 생소하신 분들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방광이 있고요 자 방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배 즉 배꼽 아래쪽에 꾹 눌러 보시면 네 화장실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변 보고 싶네 방광 안에 이렇게 소변이 보이게 되면 방광에서 요 의리를 느끼게 됩니다 화장실 가고 싶네 소변 보고 싶네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량이 차면은 우리가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그게 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화장실 가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방광에 있는 근육들이 쫙 짜줍니다 왜요? 소변이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꽉꽉 눌러서 짜주고 그리고 방광 주변에 있는 요 관략근이라고 하는 요 주변에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때 화장실 가게 되면 방광은 요렇게 수축을 하게 됩니다 쫙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밖으로 내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방광의 근육들이 요렇게 수축을 하게 되고 그러면 방광 주변에 있는 근육 즉 관략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완이 돼야 됩니다 요렇게 쫙 이렇게 편안하게 해줘야 나오죠 지금 관략근이 항상 수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변이 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화장실 가게 되면 요게 이완을 하면서 이 안에 있는 소변을 밖으로 쭉 내보내 주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배설이 어려운 대상자잖아요 지금 어렵기 때문에 뭔가 도움이 필요해요 어떤 도움이요? 관략근을 이완시켜 주면 소변 보시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이렇게 흘려줍니다 그럼 관략근이 편안하게 이완이 되면서 방광 내에 있는 소변 요런 것들이 쭉 하고 나오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네요 정답은요 4번입니다 꼬리뼈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입니다 자 기저귀를 교환하실 때 엉덩이가 노출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를 잘 관찰할 수 있는 시점이 목욕할 때 하고 기저귀 교환할 때입니다 목욕을 할 때는 전신을 볼 수 있는 또 전신을 관찰해서 이상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목욕할 때고 그리고 또 기저귀를 교환할 때 만큼은 둔부 엉덩이 쪽 꼬리뼈 이런 쪽에 발적이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 주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욕창이라든지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체크해 주시는 게 참 좋고요 1번 같은 경우에 창문을 열고 하는 것은 환기는 마지막에 시킵니다 열고 기저귀 교환하면 춥습니다 네 대상자 감기 걸려요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바지를 내린 후 덮개를 덮어 주시면 이미 오픈이 돼 있습니다 너무 창피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3번 같은 경우에 방수포 같은 경우는 조금 생략을 해도 무방합니다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방수포를 깔아 주시지는 않아도 되고요 5번처럼 규칙적으로 피부를 노출하여 욕창을 예방한다 규칙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사실 이상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노출하실 필요는 없으셔서 불필요한 노출은 피한다 그 내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적합한 것은 4번입니다 48번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방광이 팽만하여 아랫배가 아프다고 한다 확인해야 할 사항은 1번 소변 주머니를 눈높이로 들어 소변량을 확인한다 2번 유치 도뇨관이 빠져 있는지 소변줄을 당겨 본다 3번 소변 주머니에 배출구가 열려 있는지 확인한다 4번 연결관이 눌리거나 꺾여 있는지 확인한다 5번 소변이 밖으로 새는지 확인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입니다 연결관이 눌리거나 꺾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유치 도뇨관이라고 하는 것은 생소하실텐데 방광 안에 있는 소변을 내보내지 못해서 이렇게 꽉 차 있는 경우 전립선 비대증인 경우가 가장 흔한데 전립선 비대증인 경우는 소변을 보실 때 힘을 줘야 나온다든지 아니면 소변볼 때까지 이렇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든지 줄기 소변줄기가 가늘어진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전립선 비대증인 경우에 결국에는 소변 보시는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이 막히게 되면 정말 방울방울 이렇게 나오시게 돼요 여기 꽉 차 있는데 못 나오죠 그렇게 되면 유치 도뇨관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방광 안에다가 도뇨관을 유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보이시는 이렇게 풍선을 사용해서 부풀려서 고정을 해 놓고 방광 안에 있는 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도뇨관이 연결돼서요 지금 여기 줄이 이렇게 약간 돌려져 있는데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방광 안에 있는 소변이 만약에 줄이 연결관이 눌리거나 꺾여 있으면 중간에 내려오질 못하고 이렇게 위에 고여 있게 됩니다 소변은 이 아래쪽에 고이셔야 되는데 이 위에서 방광 안에 있는 소변이 나오질 못하게 되기 때문에 연결관이 눌려 있거나 꺾여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이 4번입니다 49번 누워있는 대상자의 칫솔질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가능한 누운 자세로 칫솔질 한다 2번 칫솔모 위에 치약을 두툼하게 올린다 3번 목적까지 깊숙히 닦는다 4번 입안을 찬물로 여러 번 헹군다 5번 곡반을 턱 밑에 대고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낸다 누워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칫솔질 하실 때 물을 뱉어내시는 경우에 칫솔에다 치약을 올리실 때 올바른 내용도 보시면 이렇게 두툼하게 올리시면 치약이 치아 사이에 닿지 않고요 칫솔모 아래쪽까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아래쪽까지 내려오게 깊이 눌러 짜야 양치질 하실 때 치아 사이사이에 이렇게 잘 닦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사진은 곡반입니다 이렇게 약간 휘어져 있는 인체무용하고 이제 흡사하게 인체에 생겨진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물바지 그릇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곡반을 턱 밑에 대고서 흘러내린 물을 받아내시면 이게 옷이 젖지도 않고 잘 받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0번 의치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잘 때도 의치를 착용하게 한다 2번 의치는 깨끗한 거즈에 싸서 보관한다 3번 마비가 있는 경우 위치를 자주 확인한다 4번 의치를 끼울 때는 아랫니부터 끼운다 5번 의치를 삽입 후 구강 세정제로 헹군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 마비가 있는 경우 의치 위치를 자주 확인한다 입니다 마비가 있을 때는 이것이 이제 빠져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마비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치를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잘 때 의치는 빼줍니다 자 이 내용은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잘 때는 의치를 뺀다 그래서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잇몸을 압박을 좀 줄여 주면서 쉬어주게 하면 좋거든요 6시간에서 7시간 그러니까 주무시는 동안 빼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2번 같이 의치를 깨끗한 거제에 싸서 보관한다 깨끗하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에 보이는 용기가 있죠 그래서 전용 용기에 찬물이 담긴 용기에다가 보관해야 변형을 막을 수 있다 이 내용을 하나 기억해 주십니다 그 다음 또 의치의 변형을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건조를 시키면 안 된다 그 내용도 체크해 주셔야 되지만 뜨거운 물로 닦아 주시면 또 역시 변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찬물로 이렇게 닦아 주셔야 된다 그것도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4번도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의치를 끼울 때는 윈니입니다 우리 노래가 있습니다 윈니 아래 이 딱 자 이 노래가 그냥 나오는 노래가 아닙니다 네 의치를 끼울 때는 윈니부터 노래 한 번씩 해 보시면 시험 볼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의치 삽입 후에 구강 세정제로 헹구는 것이 아니라 구강 세정제로 헹군 다음에 의치를 삽입해야 입안이 깨끗하기도 하고 또 약간의 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끼워집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틀렸고요 정답은 3번이네요 51번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1번 누워서 무릎을 곧게 펴도록 한다 2번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낸다 3번 좌우로 반복해서 닦는다 4번 요도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닦는다 5번 물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다 정답은요 2번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낸다가 맞습니다 그림 보시면 방광의 위치가 여기 여기 방광 그 다음에 질 항문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체크되어 있는 쪽은 여기 이렇게 앞쪽이 지금 여기에 있고요 왼쪽으로 가면 뒤쪽이거든요 자 대장균이 어디 있냐 보니까 직장에서 내려오는 이 항문 쪽에 대장균이 많이 있습니다 미생물들이 이 뒤에서 앞으로 닦아주시면 요로 감염이 일으키는 거죠 요도를 타고 올라가서 방광염 또 신장 쪽까지 신후신염 요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에서 뒤로 라고 하는 내용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요기 이쪽이 앞쪽이기 때문에 자 앞에서 뒤로 닦아준다 그러면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요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1번처럼 누워서 무릎을 곧게 펴지 않고 누워서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 주시면 훨씬 더 회음분 청결하기가 좋고요 자 좌우로 반복한다든지 원을 그리듯이 한다든지 요렇게 해서 닦지는 않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 물수건으로 물기 닦아낸 것이 아니라 마른 수건으로 닦아 냅니다 마지막은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요 52번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 역시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팔 몸통 다리 회음부 순서로 닦아낸다 2번 욕조에 들어갈 때는 건강한 쪽 다리 먼저 들어간다 3번 근육 긴장 이완을 위해 욕조에 30분 이상 담근다 4번 욕조 한가운데 중심을 잡고 앉게 한다 5번 양쪽 하지는 허벅지에서 발끝 쪽으로 닦는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욕조에 들어갈 때는 건강한 쪽 다리 먼저 들어가고 나올 때도 역시 건강한 쪽이 먼저 나온다 요 내용도 기억해 주시고요 편마비 대상자이기 때문에 통목욕할 때는 우리가 도와드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닦는 순서는 다리가 먼저입니다 1번은 다리 먼저 그 다음에 팔 몸통 회음부 요렇게 닦고 통에 들어갑니다 3번은요 근육 긴장 이완 좋으네요 그렇지만 욕조에 30분 이상 담그면 어르신들 다 실신합니다 그래서 5분 이상 담그지 않는다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4번처럼 욕조 한가운데 한번 앉아 보십시오 우리 균형 못 잡습니다 어르신은요 요 등쪽이 욕조에 닿게 해서 요렇게 목욕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5번은요 양쪽 하지 지금 오른쪽에 사진을 한번 보시면 하지를 닦을 때는 허벅지에서 발끝이 아니라 발끝에서 허벅지 방향으로 요렇게 닦아 주셔야 이 말초의 순환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말초라고 하면 손끝 발끝입니다 요기에 있는 혈액들은 정체되어 있기 쉽기 때문에 심장 쪽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초에서 중심 혹은 발끝에서 허벅지 요런 방향을 우리가 목욕할 때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어르신이 순환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3번 수액을 맞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상의를 갈아입히는 순서는 1번 왼팔 수액 오른팔 순으로 벗긴다 2번 수액 오른팔 왼팔 순으로 벗긴다 3번 왼팔 오른팔 수액 순으로 입힌다 4번 오른팔 수액 왼팔 순으로 입힌다 5번 왼팔 수액 오른팔 순으로 입힌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 왼팔 수액 오른팔 순으로 입힌다 입니다 자 수액 맞고 있는 대상자 굉장히 어려운 문제 유형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어느 쪽이 마비가 있느냐 요걸 먼저 보셔야 돼요 어느 쪽이 마비 있어요? 왼쪽이요 왼쪽 편마비기 때문에 주사는 건강한 쪽에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맞고 있는 주사의 방향은 오른쪽입니다 갈아입히는 순서기 때문에 항상 이제 요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옷 갈아입히는 거 나오면요 요걸 적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입을 때는요 마비된 쪽이 먼저 그 다음에 벗을 때는요 건강한 쪽이 먼저 요거를 시험 보실 때까지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입을 때는 마비 벗을 때는 건강 요거는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근무를 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자 입을 때는 마비고 벗을 때는 건강한 쪽이죠 그러면 지금 왼쪽 편마비기 때문에 입을 때는 어느 쪽이 먼저 입어야 돼요? 마비된 쪽? 그러면 왼쪽이 먼저 입습니다 그래서 이게 1번 입을 때 입혀 주시고 자 입으려고 보니까 오른쪽에 수액이 있어요 그래서 수액이 2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8이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순서로 되어 있는 걸 한번 골라보면 정답이 5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요 순서 맞게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정답이 5번이네요 54번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1번 양팔을 잡고 위쪽으로 이동한다 2번 침대 시트를 끌어당겨 이동한다 3번 대상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이동한다 4번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허리와 대퇴부를 잡고 동시에 옮긴다 5번 두 사람이 침대 양쪽에서 어깨와 대퇴를 지지하여 동시에 옮긴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입니다 두 사람이 침대 양쪽에서 어깨와 대퇴를 지지하여 동시에 옮긴다 어르신이 침상에서 누워 계신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요 대상자를 침대 아래쪽에서 지금 위쪽으로 올릴 건데 우리가 한 사람이 옮기는 경우는 대상자가 협조가 가능한 경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협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님이 두 분이 오셔서 양쪽에 서신 다음에 어르신의 어디 어디를 잡느냐 어디 어디 아래쪽을 지지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럴 때는 어르신이 지금 위로 올라가기 좋은 위치는요 여기 어깨 여기 위치하고 그 다음에 대퇴 아래쪽 이렇게 잡아 주시면 두 분이서 이렇게 손을 맞잡고서 서로 간에 양쪽에서 잡아 주시면서 하나 둘 셋 해서 동시에 올려 주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네요 55번 편마비 대상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대상자의 두 다리를 쭉 편다 2번 두 다리를 침대 밑으로 떨어뜨린다 3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선다 4번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힌 후 일으킨다 5번 건강한 손으로 요양보호사의 목을 감싸 앉는다 정답은요 4번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힌 후 일으킨다 입니다 자 우리 대상자 분이 편마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실 건데 여기에서만큼은 이렇게 일어나 앉는 경우에는 건강한 손으로 짚고 일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쪽에서 이렇게 어깨를 잡아 주시는 게 맞고 반대쪽은 대퇴 쪽을 지지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강한 손으로 짚고 대상자가 짚고 일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히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정답이 4번이네요 56번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일으켜 앉힐 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유양보호사는 한쪽 팔을 대상자의 목 밑을 받쳐 넣은 후 손바닥으로 반대쪽 A 밑을 받쳐 준다 A 밑을 받쳐 준다 유양보호사님께서는 한쪽 팔을 대상자의 목 밑을 먼저 받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손은 감싸듯이 해서 대상자의 올려진 양손 위에다가 넣으시는데 이렇게 대상자의 가슴 위에 올려진 손이죠 그래서 1번이 어깨가 되고 2번은 가슴 위에 올려진 양손을 지지한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서 정답이 3번입니다 57번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경사도가 큰 오르막길을 오르는 방법은 1번 빠른 속도로 밀며 오른다 2번 지그재그로 밀며 오른다 3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오른다 4번 휠체어 앞바퀴를 들고 오른다 5번 휠체어 뒤를 발로 누르고 오른다 정답은요 2번 지그재그로 밀며 오른다 입니다 경사도가 큰 경우에 뒤로 밀려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밀고 올라가시는 게 안전하다 그렇게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요 58번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잠근다 나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편다 다 대상자의 허리와 어깨를 지지하여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일어난다 라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한다 1번 가나다라 2번 가라나다 3번 가나라라다 4번 가다나라 5번 라나다가 정답 골라 볼까요 정답은요 2번 가라나다 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휠체어 사용에 거의 중요한 부분은 바퀴가 달린 이동 도구이기 때문에 잠금장치를 잠그는 게 가장 먼저 입니다 그리고 나면 대상자의 건강한 쪽 손으로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건강한 쪽 손이 있죠 팔걸이를 잡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입니다 자 건강한 손으로 잡게 한다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나면 대상자가 이제 일어나야 되죠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느냐 건강한 쪽 무릎을 사용해서 이 무릎은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세운다 이 내용이 세 번째 내용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대상자의 우리가 잡아주는 부위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요양보사님 여기서 이렇게 어깨하고 뒷부분에 허리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지지하면서 건강한 쪽 무릎을 이제 세워서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것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일어나야 의자에 앉히는 거죠 의자에 앉힌다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차분히 다시 생각을 해 보시면 휠처에 잠금장치를 잠그고 그 다음에 건강한 손으로 팔걸이를 잡고 자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요 그리고서 무릎을 마지막에 세운다 그리고 휠처 의자에 시트에 앉는다 이렇게 순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네요 59번 편마비 대상자를 휠처에서 자동차로 이동시 올바른 방법은 1번 잠금장치를 풀고 대상자의 발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2번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측 무릎을 지지한다 3번 불편한 손으로 자동차 손잡이를 잡게 한다 4번 불편한 다리 엉덩이 건강한 다리 순으로 옮긴다 5번 건강한 다리 엉덩이 불편한 다리 순으로 옮긴다 정답은요 2번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측 무릎을 지지한다 자 편마비 대상자는 마비측이 항상 이완성 마비로 꺾어지거나 힘이 없어서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비가 있는 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내용이 나오면 마비측은요 우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측을 지지한다 이 내용은 정말 좋은 내용이고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마비측 무릎은 지지 이런 내용이 나오면 맞는 걸로 골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죠 6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보행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왼손으로 지팡이를 잡게 한다 2번 요양보사는 오른쪽에서 부조한다 3번 왼쪽 발의 앞 15cm 옆 15cm 지점에 지팡이 끝을 놓는다 4번 요양보사가 양손으로 어깨를 잡고 부조한다 5번 지팡이를 먼저 앞에 놓고 왼쪽 발 부터 이동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이네요 지팡이를 먼저 앞에 놓고 그 다음 왼쪽 발 그리고 오른쪽 발 이렇게 부행하실 때는 평지 부행은 지팡이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 불편한 다리 나가고 그리고 건강한 다리가 나가 주시면 되죠 1번은 왜 틀렸나 보니까 왼손으로 지팡이 잡으시면 마비가 있으시기 때문에 놓칩니다 그래서 틀렸고 자 우리 요양보 선생님은 불편한 쪽에서 부조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틀렸고 3번 같은 경우도 지팡이를 건강한 손으로 잡기 때문에 왼쪽 발 앞쪽 옆쪽에 놓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발 앞 15cm 오른쪽 발 새끼 발가락 옆쪽으로 15cm 이렇게 지점에 지팡이 끝을 놔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 발을 보시면 여기 앞쪽으로 나간다 했을 때 지금 여기가 마비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쪽에 앞에 15, 옆에 15 정확한 위치가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팡이 놓는 위치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왜 틀렸나 보니까 요양보호사가 양손으로 어깨를 잡고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님의 위치는 왼쪽에 위치하게 되고요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서 보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위치가 틀렸죠 61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오를 때 보행 순서는 1번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2번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3번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4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5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정답은요 4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입니다 자 지팡이 같은 경우에 지금 계단을 오를 때입니다 올라갈 때는 지팡이,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마지막 불편한 다리 이 순서로 가면 됩니다. 지팡이가 항상, 지팡이 나오면 지팡이가 먼저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건강한 다리가 가고 마지막 불편한 다리를 데리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62번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세수대하에 따뜻한 물을 받아 씻는다. 2번 항균 액체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미온수로 씻는다. 3번 젖은 수건은 건조한 후 다시 사용한다. 4번 장갑을 착용했을 때에는 손 씻기를 생략한다. 5번 오염된 장갑은 깨끗이 씻어 건조한 후 재사용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항균 액체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미온수로 씻는다. 네 너무 잘 해주셨고요.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이렇게 액상의 비누, 항균 액체비누 너무 좋습니다. 네 바 형태의 비누보다는 이 지금의 액상 비누가 훨씬 더 위생적이고요. 손 세정력도 좋습니다. 자 1번처럼 세수대하에 이렇게 받아서 씻지는 않습니다. 오염원이 계속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흐르는 물로 씻는다 기억해 주시고 젖은 수건은 건조하는 게 아니라 세탁해서 다시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4번처럼 장갑을 착용했다 할지라도 손 씻기를 해주신다. 이 내용도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5번처럼 오염된 장갑은 이렇게 재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63번 흡입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한번 사용한 카테터는 버린다. 2번 흡입병은 일주일에 이상 깨끗이 닦는다. 3번 흡입병에 가래가 가득 차면 버리고 세척한다. 4번 사용한 카테터는 물에 담가 놓았다가 흐르는 물에 비벼 씻는다. 5번 고무제품은 15분 이상 끓인 후 쟁반에 널어 햇볕에 말린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사용한 카테터는 물에 담가 놓았다가 흐르는 물에 비벼 씻는다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앞부분에 있는 이것을 카테터라고 합니다. 이 카테터로 기관지 내에 있는 분비물들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통이 보이실 건데요. 이게 받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깨끗이 닦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카테터 같은 경우는 사용하시고 나면 15분 이상 끓인 후에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 말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침대 안전하게 사용하셔야 되는데 어르신이 많이 계시는 곳이 대부분 이제 침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침대를 조금 여기 발판 쪽에 침대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위치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접어 놓아야지 이걸 펼쳐놓으시면 걸리겠죠. 그리고 항상 1번처럼 이제 침대 바퀴가 이동할 때 열린 상태로 두시면 낙상하기가 쉽습니다. 안 되는 거고요. 자 2번처럼 난간을 내려놓으시면 또 떨어지시는 거죠. 이것도 위험합니다. 자 3번처럼 이렇게 등판 다리판 작동 손잡이를 신속하게 조절하시면은 어르신이 어지러워하세요. 천천히 작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4번처럼 안전을 위해서 잠금장치를 잠근 상태로 이동을 해주시면은 여기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바퀴 네 군데에 다 잠금장치가 있습니다. 그럼 침대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건 연 상태로 이동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65번 실내에서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는 정답 골라볼까요? 3번입니다.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기를 먼저 사용해서 불을 소화해야 되고요. 진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안전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여기 안전핀이 항상 이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이걸 잡아 뽑는다.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노즐을 잡고서 여기 노즐이 있습니다. 이 호수를 잡고 불 쪽을 향해 주시고 그리고 나면 손잡이를 움켜 쥐어야 이 분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분말을 고루 쏜다.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66번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자연채광이 들어오지 않게 커튼을 친다. 2번 현관이나 계단에 발밑을 비추는 조명을 설치한다. 3번 전체 난방보다는 국소난방이 바람직하다. 4번 화장실 안을 볼 수 있도록 유리문으로 설치한다. 5번 세탁하기 쉬운 어두운 색의 식탁보를 깐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현관이나 계단 발밑을 비추는 조명을 설치한다 입니다. 어르신이 너무 어두우면은 잘 안 보이세요. 그렇다고 우리 시야에 정면에 이렇게 조명을 설치해 주시면 눈이 부셔가지고 순간적으로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이나 계단 발밑에 이렇게 조명을 해주시면 어둡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너무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67번 알아듣기는 하나 말을 할 수 없는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은 1번 옆에서 편안하게 이야기한다. 2번 대상자의 말에 짐작하여 미리 대답한다. 3번 기본적인 정보를 반복하여 알려준다. 4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대화한다. 5번 의사표현을 잘했을 때는 긍정적 공감을 해준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의사표현을 잘했을 때는 긍정적 공감을 해준다. 의사표현을 잘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분이 했기 때문에 어르신 너무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68번 다음 대화 중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추천한 여가활동의 유형은? 대상자, 내가 건강했을 때는 배추랑 감자도 많이 심었는데 힘들어도 그때가 좋았어. 자식들한테도 나눠주고. 요양보사, 그러셨군요. 저랑 화단 꾸미기 같이 하실래요? 1번 자기개발활동, 2번 운동활동, 3번 소일활동, 4번 사교오락활동, 5번 가족중심활동.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 소일활동입니다. 화단 꾸미기나 텃밭 가꾸기는 소일활동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69번 요양보사의 업무 기록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요즘 식사량이 줄어서 체중이 많이 줄었다. 2번 식사를 하지 않아 오후에 간식을 제공하였다. 3번 오랜만에 손주가 다녀가서 기분이 좋아 보인다. 4번 9월 10일 오전 10시 우유 200ml를 드셨다. 5번 물을 많이 드시고는 방에서 소변을 받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입니다. 9월 10일 오전 10시 우유 200ml를 드셨다. 너무 정확하네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시간이랑 양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정답이 4번입니다. 70번 낮에 계속 잠만 자고 밤에 돌아다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낮에 같이 산책을 한다. 2번 요양보사도 낮에 자고 밤에 활동한다. 3번 밤에는 돌아다니지 못하게 방문을 잠근다. 4번 낮에 졸고 있으면 충분히 쉬게 한다. 5번 저녁에 포만감 있는 식사를 제공한다. 정답은요? 1번 낮에 같이 산책을 한다 입니다. 밤에 돌아다니고 낮에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 못 주무시도록 이렇게 말을 건다 이 내용도 좋고 또 산책을 같이 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고 어쨌든 낮에 못 주무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71번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집에 가겠다고 잠긴 문을 잡고 두드리며 소란을 피울 때 대처 방법은? 1번 신체적 제재를 가하여 조용하게 한다. 2번 소란을 피우면 퇴소시키겠다고 말한다. 3번 다른 대상자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방에 가둬둔다. 4번 아들이 곧 모셔간다고 했어요 라고 안심시킨다. 5번 출입문이 잠겨 있어요. 다른 출입문을 함께 찾아봐요 라고 말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출입문이 잠겨 있어요. 다른 출입문을 함께 찾아봐요. 이것은 어르신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내용이에요. 문을 잡고 막 두드리는 거죠. 여기 잠겨 있네요. 우리 다른 문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하면 어르신이 찾으시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소란이 조금 잠재워질 수가 있습니다. 정답 5번이네요. 72번 침해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파괴적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주로 침해 초기에 나타난다. 2번 난폭한 행동이 자주 일어난다. 3번 에너지가 소모되어도 폭력적이다. 4번 파괴적 행동이 시작되면 오래 지속된다. 5번 진정된 후에는 이상 행동에 대해 상기시킨다. 정답 골라볼까요? 1번이네요. 주로 침해 초기에 나타난다 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왜 이런 파괴적의 행동이 왜 나타나는지 이유를 보시면 여러 가지 해왔던 일들, 일상적으로 해왔던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면서 또 감정에만 의존을 하게 되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다 보면 내가 왜 이런 일을 수행하지 못하지? 라고 하면서 막 화가 나시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일상생활 잘 하시다가 갑자기 못하게 되고 또 감정에만 반응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이제 파괴적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로 침해 초기에 나타나는 게 맞고요. 2번처럼 이렇게 자주 일어나진 않습니다. 또 3번처럼 에너지 소모되면요. 예전처럼 평온해집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모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셔야 되고 파괴적 행동이 시작되면 또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5번처럼 진정된 후에는 이것에 대해서 상기시켜주시면 절대 안 돼요. 또 그 상황이 다시 떠오르게 되면 또다시 파괴적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이 1번이네요. 73번 복통을 호소하는 치매 어르신에 대한 올바른 대화 방법은 1번 통증 부위 부위를 짚어가며 여기가 아프세요. 2번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하세요. 3번 점심에 무엇을 드셨어요? 4번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진통제 드릴게요. 5번 차연 것 같은데 곧 좋아질 거예요. 정답은요? 1번이죠. 통증 부위를 짚어가며 여기가 아프세요? 이렇게 배 아프시다고 하니까 복통이죠. 배 짚어가면서 여기가 아프세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됩니다. 1번이에요. 74번 치매 말기 대상자의 의사소통으로 오른 것은? 1번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잘 모르겠네요. 2번 밤에는 잘 주무셨어요? 배고파 밥 좀 줘. 3번 식사는 하셨어요? 아까 씻었어. 4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5번 어르신, 왜 자꾸 불러 귀찮게?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어르신이 똑같이 따라하는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75번 임종 직후 유황보호로 오른 것은? 1번 대상자 소유물은 모아서 소각한다. 2번 튜브나 장치를 신속히 제거한다. 3번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을 덮는다. 4번 엉덩이 밑에 패드를 제거한다. 5번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준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임종 직후에는 사후 시반이라고 해서 얼굴 색이 검게 변하게 됩니다. 이때 베개를 이용해서 어깨와 머리를 올려주시면 예전의 상태 그대로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개를 이용해서 어깨와 머리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76번 하임리 법을 적용해야 할 상황으로 오른 것은? 1번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정지 상태 2번 이물질에 의한 기도질식 상태 3번 위경련으로 인한 가슴 통증 4번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 5번 낙상에 의한 골절 정답은요? 2번 이물질에 의한 기도질식 상태입니다. 이때 이제 하임리 법이라고 하면 기도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숨을 모시겠죠? 기도질식 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하임리 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것을 또 복부 밀어내기라고도 합니다. 복부에 압력을 가해서 기도 내에 있는 물질을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명치와 배꼽 중간에 엄지손가락으로 잡으시고 그리고 반대손으로 이렇게 감쌉니다. 뒤 후상방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후상방으로 당깁니다. 그러면 기도 내에 있는 이물질이 이렇게 툭 하고 튀어나오게 되죠. 그러면 아주 잘 대처를 했다 이렇게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77번 음식을 급히 먹은 대상자가 목에 이물질이 걸려 갑작스러운 기침과 호흡곤란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 2, 3, 4, 5 정답은요? 1번이네요. 방금 전에 봤던 내용하고 흡사한 내용인데요.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하임리 법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8번 대상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1번 반응 확인 2번 인공호흡 3번 기도 유지 4번 가슴 압박 5번 도움 요청 정답은요? 1번 반응 확인입니다. 대상자가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 괜찮으세요 하면서 어깨뼈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흔들면 안 되고 두드리면서 반응을 확인해 봅니다. 이때 반응을 확인했는데 의식이 없어요. 그럼 바로 도움 요청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슴 압박을 심폐소생술 들어가야죠. 가슴 압박 그리고 기도 유지 후에 인공호흡을 해 주시면 아주 적절하게 심폐소생술을 잘 적용했다라고 봅니다. 이 순서도 기억해 주시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반응 확인이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1분에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입니다. 심폐소생술 하실 때 속도도 중요하고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1번에 가슴이 눌리는 정도는 5cm 정도입니다.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이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동시에 하시면 안 되고 가슴 압박 먼저 그 다음에 기도 유지 후에 인공호흡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4번처럼 대상자의 머리를 앞으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머리를 뒤로 젖히고 그 다음에 턱을 들어 올린다 이 내용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네요. 5번 같은 경우는 가슴 압박의 횟수인데요. 가슴 압박은 30배입니다. 30대의 인공호흡 2의 비율 그래서 30대의 2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80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패드를 붙인 후 전원을 켠다. 2번 5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 분석을 한다. 3번 충전 중에도 가슴 압박을 시행한다. 4번 쇼크 버튼을 누르고 즉시 인공호흡을 시작한다. 5번 자동 심장 충격기는 매년 1회 정기 점검을 한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가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바로 적용을 해 준다. 이 내용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충전 중에도 가슴 압박을 시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충전이라고 하는 것은 재세동을 시행하기 전에 전기를 쭉 모으는 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기기에 따라 충전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심장을 쉬어주면 안 된다. 이때는 가슴 압박을 시행한다.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 자 자동 심장 충격기에 일반적인 4단계의 이 내용도 하나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동 심장 충격기는 전기 장치이기 때문에 전원을 켜는 것이 먼저구나. 이걸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패드를 부착하는데 오른쪽 빗장뼈 아래 왼쪽 겨드랑이 중간 선에다가 패드를 부착합니다. 이 붙이는 이유는 심장 리듬을 분석하기도 하고 전기 충격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 패드를 반드시 붙여야 된다. 보시고요. 이건 또 맨살에 붙여야 되고요. 자 3번은 이제 심장 리듬을 분석하게 되죠. 심장이 정말 뛰는지 안 뛰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기계가 정확하게 분석을 합니다. 이때 대상자에게서 떨어져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단계는 모두 물러나고 제세동 즉 전기 충격을 심장 충격을 주는 단계입니다. 이때 역시 대상자에게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시행을 하고 나면 바로 심폐소생술 즉 가슴 압박을 시행한다 이 내용도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지금까지 문제 푸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만큼 성적도 많이 올라가시고 또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